김연자 키가 너무 높아요. 그러면 반 키 내리면 고르고 나서 진짜 대상 말고 진짜 상 받고 싶은 사람 솔직히 대상? 솔직히 욕심은 대상인데 자신은 없어요. 참가상이면 돼. 그지? 좋아. 그럼 들어봐. 10분 내로 반 키 내면서 출발! 여러분 박수 마치고 신청해. 후퇴... 그래요, 밀어주세요. 나 살아가는 것 같아 약간 널 하지만 내가 쉽게 졸려 내가 전화할 때 뭔가 갑자기 졸려 운데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대지 말고 빛내대지 말까 여기 너 새지게 만드는 이래와 너 자리가 꼭 싫답니다 혼자 쓰지 말아요 지금 할 수는 너 물이 함께 꼭 해야지 내게 지금은 내게로 같이 뻗어 같이 mal fu어 그리고 믿어줄게요 나만 좋아 너는 더 웃기고 딱 끝날지 그냥 숨기죠 내 사랑 끝나로 더 믿는다 해도 꿈 보라고 싶다 해도 나만 사랑한다 나만 생각한다 그렇게 약속해 줄게 나의 모습을 보지는 거 그나의 란천 나를 택시지 올려줘 하나의 모습을 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나의 모습을 보지는 게 여전히 다 하시네 여전히 다 하시네 여전히 다 하시네 한글자막 by 한효정